이거 축복, 축복, 우리 인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세배하듯이 거의 비슷한 거야, 그러니까. 제일 어르신한테 먼저 하고 그다음 사람이 또 받고 그다음 사람이 받고 이렇게. 오케이. 어디부터 할까요? 아, 오케이, 땡큐. 오케이, 오케이. 땡큐, 땡큐.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그, 마마 나이가. 잠시 후세요? 그럼 이제 너 나한테 해야 돼. 너 나한테 해야 돼. 마마가, 마마가. 오케이. 너 빨리 안 해, 나한테. 아, 네. 아, 좋네. 되게 좋다. 아, 땡큐, 땡큐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, 깎듯이 해. 아, 네. 건강하세요. 어, 그래. 그래. 나쁜 일 하지 말고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야 된다. 아, 그래. 내가 항상 지켜볼 거야. 그래. 내가 너 축복할 거야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어, 이거 또 하는 거야? 어, 어허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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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나 많이 받았다. 잘 많이 받은 것 같아. 이거, 우리, 우리는 좀 다른데. 코리안 스타일. 땡큐. 코리안 스타일. 코리안 스타일. 감사합니다. 애기 용돈. 애는 용돈 이렇게 하면 안 추워요, 다시. 지고 있어, 지고 있어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마마 선물 사왔어요. 한국에 오래 사셨다면서요. 그래서. 코바일. 코바일 아시죠? 좋아해요? 네, 우리 애기들인데 좋아해요. 잘 됐다, 코바일. 라면. 라면 좋아해요? 잘 됐어, 잘 됐어.